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악바리 악바리 어 어 악바리인데 어머니 어떻게 딸한테 악바리라고 해서 해봐요 엄마 해봐 역시 짱이야 많이 챙겨주시겠네요 어머니가 어머니 또 챙기신다 또 챙기셔 너무 하실 것 같아 어머니가 자세가 좋아요 어머니 하세요 어 내가 더 좋죠 미리 좀 하세요 아 자세가 좋네 힘든 사람 한 번 없었잖아 저분이 계속 자세가 좋다고 아 엄마가 나보다 엄마가 저보다 힘이 더 세거든요 제가 일단 넘치면 되고 어머니 뭔가 어머니 어머니 어색하지 않으셨어요? 긴장돼가지고 잘할게요 사랑하시던 거 먹을게요 어머니는 장모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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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자는 거 아니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라 발 모으시고 발 모으시고 안쓰세요 cautely 엄마가 오 나 안쓰니 내가 앞에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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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이게 어머니 뭐 하시나요? 단르심이 좋아야 되니까 어... 어머니 어머니 공수에 떠내려가시는 걸 하나요 어디에 있으세요? 아프시겠어요 앞으로 그렇지 앉아 계세요 앞으로 과연 과연 어머니 약간 기울이 없는데 과연 과연 어머니 과연 과연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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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떡해! 도전! 야 이거 어떡해! 야 이거 어떡해! 한쪽 빨받아주세요! 이쪽 빨받아주세요!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50여섯이요? 인반링이 만났네요? 아 그래요? 지금 한쪽 빨라이에요! 도전! 도전! 어머니 기쁘게 도전합니다! 해마의 그 미소! 성공이야 성공이야! 어머 일어났다! 일어난거에요 어머? 무슨 일이 생긴가 땅땅땅땅땅 땅땅땅땅 땅땅땅땅 어머 일어난거에요? 이거 일어난거에요? 아니 아니 물 먹였다고 내가 그때 저 옆에 배가 되었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고개 들고 가만히 계세요 고개 들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고개 들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 엄마 진짜 겁도 없대 아이 부서오 아니야 일부러 빠트린거 다 알아 아니야 일부러 빠트린거 다 알아 아니요 아니야 일부러 빠트린거 다 알아 어떡하할래 엄마랑 나랑 24살 타인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는 줄을 어떻게 보면 높아야 돼? 근데 나랑 이게 목을 쫄라라! 결국은 실패! 성공! 성공! 이게 탄거예요?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 도전하신 용기가